서결 퇴진이 추모다. 북한에서 민주노총의 시위 구호까지 지령을 내렸다라는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지금 민주노총이 이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압수수색 안에 한미군사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투쟁 등 반미 시위를 선동하는 내용의 북한 지령문을 여러 건 확보한 것으로 13일 확인이 됐다. 윤석열 정부 퇴진 시위를 선동하는 내용의 지령문도 있었다. 12.9 참사 당시에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등 반정부 시위에 동원된 구체적인 구호가 북한 지령문에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사 사진을 보면 촛불행동이 주관했던 집회, 이태원 참사 추모집회. 이 구호, 국민들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이 구호도 직접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나올 게 나왔다. 민주노총을 때리다가 이제는 어디로 갈 건지를 미리 알려준 사인인 것 같아요. 촛불행동으로 지금 탄압을 방향을 잡을 것 같다는 암시로 봤습니다. 10월 29일에 참사 있었잖아요. 퇴진축보를 예정대로 그냥 하는 게 맞겠는지 아니면 한 주 쉬었다 가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 사건 터지자마자 국힘당이 공세를 딱 취했죠. 우선.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그거를 굉장히 경계하면서 미리 그런 주장을 다 깔아놨어요. 하면서 저희가 방침을 정한 거는 그때는 추모 분위기니까 구호를 외치지 않는다. 또 매번 하던 행진 자체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참사 입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갈 때마다 계속 얘네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조작을 하고 왜곡을 하고 유가족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더니 이걸 정치 정체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지금 두 손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구호를 어떤 구호를 내 걸까. 진짜 현장에서 사회자가 주도하는 구호를 외치지 않겠다고 계획을 하고 그럼 피켓으로 표시를 하자. 피켓이 뭐가 좋고 하다가 저희가 토론한 결과로 태진이 주모다. 태진이 평하다. 이 구호를 가지고 나갔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너무너무 찾으셨거든요. 우리 동이 났어요. 이 피켓이. 구호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딱 추모만 하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를 마음으로 애도하고 추모하고자 나오신 분들도 결국에는 윤석열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 죽음이 끝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에 크게 동의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선일보 논조로 보면 모두가 북한의 지정을 받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북한의 지정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조선일보가 그 보도를 하자마자 바로 국힘당에서 반응을 합니다. 주호영이 정권태지는 북한 지령이었다. 민주당도 이런 점 잘 알아야 된다. 갑자기 난데없이 민주당을 데리고 왔어요. 북한은 이런 방첩당국의 수사조차 염두에 두고 관련 수사가 있으면 공안탄압으로 몰아가라는 지령까지 내렸다고. 이거는 윤석열이 지령 같은데. 여러 장의 북한 지령문이 어떻게 집안에 차곡차곡 쌓여있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령문이라는 것을 만약에 받았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태우거나 먹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찍거나? 영화에서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고의고의 잘 모아가지고 파일화해 놓으셨나 봐요. 바로 국힘당이 민주당을 엮어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거 의도 분석 좀 해주세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3월 1일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친일 매국 행위 이게 숨쉴 틈 없이 가고 있어요. 거침 없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6, 17일에 한의정상회담을 하잖아요. 한의정상회담에서는 저는 분명히 지소미아 문제, 방사능 오염수 문제, 그다음에 독도 문제, 강제동원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해묵었던 문제들 최대한 다 풀고 올 것 같거든요. 그럼 반드시 반정부 시위가 폭발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민주당이 결합하면 더 커지겠죠. 사전 차단용인 것 같아요. 정상회담 이후에 16, 17일 날 매국 행위에 18일 날 전국 집중을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커질 것 같으니까 미리 민주당에 단돌이를 쳐놓는 거 아닌가. 너네가 여기 나가면 너네도 북한 지령 받은 거다.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다. 종북 세력을 결탁하는 거다. 이 지금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저는 좀 그런 생각했어요. 태진이 추모다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태진 촛불에 결합하지 않기 위한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태원 참사 문제 해결은 윤석열, 태진에 있다. 이거를 요구를 하고 계속 꾸준히 해왔는데 가족분들이 사실 그 태진 촛불에 나오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잖아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서 쭉 활동을 하고 계시고 마음은 사실 저는 동의한다고 봅니다. 가족분들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다 확인되고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결합하기 계속 어려운 조건들을 만들고 있지 않나. 민주당이 이 촛불에 나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도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살아있는 구호이기 때문에 이걸 정한 거 아닌가. 그리고 민주노총, 이태원 유가족분들 그리고 민주당. 사실 이 큰 조직들이 태진 촛불에 결합하게 되면 항쟁 같은 분위기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가장 우려스러워 하잖아요. 윤석열이. 그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종북 프레임. 종북이랑 엮이지 말아야 된다. 프레임. 경찰 서울 도심 양차로 점거 집회 불허기로 했다. 그리고 소음 측정하겠다. 중요한 건 소음 측정해서 압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가 12구 참사 이후에 참사 이후에 경찰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시민 안전구성이다 그러면서 차선이 미리미리 열어줬어. 사람이 모이는 걸 보면서 미리 선제적으로 차도를 확보를 해줘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뀌었죠. 요새는 미리미리 닫고 있잖아요. 이미 닫고 집회 신고 낸 공간 자체도 축소시키려고 얘네들이 금지 통고내고 제한 통고내는 방식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있거든요. 또 첩불 집회 나오시는 분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그 맞은편에 보수단체들의 스피커터를 보장을 해줘요. 걔네들 50명도 안 돼요. 그런데 대형 스피커를 걸어놓고 집회를 하는데 차선도 확보해주고 걔네들의 스피커 방향까지 우리 집회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보장을 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집회를 생각해서 발표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번 주 18일 집회가 굉장히 커질 거라는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정부 당국 모든 공항기관이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탄압을 시작한 거고 경찰은 양방향 차선을 불허하는 방향에 대처를 하고 그리고 공항기관들은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어서 이 시민단체가 분리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여론조작을 하는 것 같고요. 그걸 생각했을 때는 이번 주에 정말 큰일이 터지겠구나.